자막을 사는 워싱턴을 만들었고, 마음에 들었고, 서비스에 전화하셨다고 합니다. 와, 다니는 서비스에 전화하는 시장은 대부분의 오랫동안에 갈망이 없어서 너무 높은 곳에 잘 모르는 곳에 이 정도 날씨가 놀기 딱 좋을 것 같아 아니야, 조금 더 해가 있어야 돼 날씨 짱 좋은데? 너랑 내가 대화를 했었던 건데 하나 뜯어볼까? 아니, 잘라가야 되네 집을 가서 가위로 잘라야 돼 이거 있어 이거 못 하겠어 이거 못 하겠어 내가 해볼게 근데 여기 반지가 이쁘잖아 제목 좀 보여주세요 이거 못 하겠어 어, 서재성이다 광복인간 됐어? 먹었어요? 더워, 더워 놀 때는 그냥 제조타고 놀 때는 텍스탑 미제먼 피자 아니, 부랄지럽이 제이무스 아이고 20 와 딱 진짜 깔끔하게 잘 먹은 게 딱 좋다 그치? 아무것도 안 지켰어 전화 왔습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? 여기에서 안 바뀌네 어디서 안 바뀌네 짐 생긴 건가? 어디 짐이길래 짐이길래 할리코터 나의 이틴 중 나의 이틴 중 어린이 그리고 바닐고리 이게 바로 하루라구요 친구들 마시니까 같이 마시자고 하니까 오랜만에 마시고 하는거지 이걸 꼭 먹어야 됩니까 밥 먹으면서 보는 드롬뷰 아직도 사람이 엄청 많아 여기는 밥맛 구별이 안해도 돼가지고 좋다 내가 그래서 서울 살 때 좋았던게 그거야 언제 나가든 안전해가지고 좋아요 우리의 스폰서 카페 타잉 군맞춤 굽지 익상 띠링 띠링 떼리랭 진짜 아달이 또 젊어졌나? 천금부저씨 먹겠습니다 와 역대급 얼른 초콜릿 두둑 얼굴이 안나오네 얼굴이 안나오네 얼굴이 안나오네 빠바바바밤 타요 뭐야? 치즈케이크 올리비아 커피래 우와 좋다 오 오지치 후라이 완전 좋은데? 재밌다 까는거 다음 치즈 치이크 좋은데? 오지치즈후라이 두개 주기시나 나랑 아홉백할 사람 나 터뜨머도 신기하네 올라갈때도 신기했고 내려갈때도 신기해 애플 이름 까먹었네 타요 찢어졌네 흘릴 햄쩌라 땜어졌네 인터뷰